국민의힘 인사들이 더불어민주당 86운동권 대표주자들을 향해 속속 도전장을 내밀고 있죠. 국민의힘 자체에서도 운동권을 심판하기 위해 전문가들어 공천한다는 입장이고요.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특히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출마를 선언한 서울중구 성동갑의 출사표를 낸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서 임종석, 윤희숙 이 두 사람 중 누가 경제를 살리겠느냐며 비교했습니다. 김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. 운동권 청산을 둘러싼 두 사람 간 설전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. 동시대 학교를 다녔던 친구들, 소리배들한테 좀 미안한 걸 갖는 게 인간에 대한 예의 아닐까요? 저는 80년 광주항쟁 당시에 유치원을 다녔습니다. 누구에게 미안해한다는 말입니까? 임 전 실장이 출마를 준비 중인 서울중구 성동갑에 윤희숙 전 의원이 출사표를 던지자 설전은 또 시작됐습니다. 임종석과 윤희숙, 누가 경제를 살릴 것 같습니까? 임 전 실장도 바로 민생경제 파탄 주범은 윤석열 정권이라고 일갈했습니다. 운동권 청산 구도를 굳히려는 국민의힘과 정권 심판론을 끌고 가려는 더불어민주당 간 충돌은 총선 내내 이어질 것이란 관측입니다. 이미 김경률 비대위원, 호준석 비대위 대변인이 대표적인 운동권 인사인 정청래 의원과 이인영 의원에 도전장을 냈습니다. 이번에도 윤희숙 전 의원 띄워주기 아니냐는 반발이 나오는 가운데 한 비대위원장이 사천 논란 우려를 잘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.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. 안녕하세요. 김주하입니다.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,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.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. 어렵지 않죠?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.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